그동안 해왔던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고 그동안에 여기서 이렇게 보면 하버드 컴퓨터 과학 슬래시 경제학 학사 졸업 몇 번에 선거, 세 번에 선거 이거 지가 선거 포스터입니다 선거 포스터에 경제학까지 다 넣었어요 여기도 적어놔요 제1회 대통령 과학장학생, 과학장학생 전액 국비장학생 그리고 컴퓨터 과학 경제학 학사 졸업 지가 써놓은 거예요 저거 그런데 저는 교수님, 박사님 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자, 전액 장학금을 해서 하나를 보냈어요 이 사람은 인재로 키우게 해서 나라가 돈을 쏟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과학이든 경제학이든 뭐라도 뭐라도 썰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정치 양아치로 풀렸단 말이죠 그럼 돈 아깝지 않으세요? 당연하죠 우리 국비가 들어간 건데 대통령 장학생이면 대통령 개인 주머니로 주는 게 아니에요 국가 돈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컴퓨터 영재로 키우고 과학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그러면 과학적으로 우리나라에 보탬이 되는 과학자가 되라고 장학금, 풀 장학금을 준 건데 거기 가서 중국어 배우고 일본 판화 배우고 그다음에 경제학 더블 전공했다고 이상한 소리하고 이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댓글에 저희한테 제보로 오는 걸 보면 아니 이 정도면 국비 장학생으로 가서 하버드에서 제대로 맛도 못 보고 왔는데 결국은 펼쳐내는 걸 보니까 중국학이야 중국 공부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정도면 장학금 다 뱉어내야 되는 수준이 아니냐라는 극으로 가는 댓글도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도 뻔뻔하게 이렇게 1호 대통령 과학 장학생 전액 국비 장학으로 다녀왔다고 하는데 아 저는 그래요 이게 뭐 때문에 우리가 돈을 쏟아가며 이렇게 장학생을 만드는지에 대한 그 원론부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게요 그렇죠?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봐도 다음 페이지요 어우 너무 커 다음 페이지요 주우석이 얼굴이 너무 크니까 그냥 시상하다 여기도 똑같이 국비 장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컴퓨터과학 경제학 졸업일 포스터에 제가 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국민들이 어느 누가 봤을 때 얘 하버드대학교에 컴퓨터과학이랑 경제학사를 졸업했대 대단한 사람이네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것을 원하고 그런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스터에 이렇게 나와서 나 똑똑해오를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방송에서도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다음 자료로 보시면 다음 자료요? 네 다음 자료는 설명으로 해주시죠 다음 자료는 보면 뇌생남 JTBC 이런 데서 뇌가 섹시한 남자 이래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능 프로 예능 프로 거기서 고등학교 때 성적표를 공개를 했어요 그 고등학교 때 성적표를 보면 조금 기가 차는 부분이 있어요 아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 성적표를 보시면요 중국어가 수예요 1등을 했어요 아 이거야 그런데 중국어가 수인데 1등을 해놓고 어떻게 하버드 가서 기초 중국어를 배우냐 이건 그냥 거저먹겠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최이 도둑이다 이거 여기서 보면 그냥 이제 뭐 다른 거를 상관없이 이거 아 컴퓨터 과학 갔으니까 이거 보는 136등 중에 뭐 이제 이렇게 했다 뭐 중국어 이거 보세요 1등이네 네 1등 컴퓨터는 오히려 136명 중에 48등인데 그렇죠 중국어는 1등이야 이게 고등학교 성적이죠 네네네 본인이 이야기했는데 아마 이 과로 6이 공동으로 6명이 공동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48등이다라는 내용일 것 같아요 어쨌든 48등인데 136명 중에 이건 중국어는 68명 중에 1등이네 네 그런데 성적표를 보면요 중국학을 하버드 가서 중국 여기서 중국을 이미 1등을 했으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중국을 이미 공부를 해놓고 중국어 하버드 가서 또 중국을 공부를 한다는 것이 두 가지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중국어를 공부했으면 하버드 가서는 그것도 좀 심화된 가정 공부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어 여기서 1등을 해놓고 하버드 가서 중국어 기초를 또 해요 기초 네네네 엘리먼트를 모던 차이니스 해가지고 그건 기초 아니에요 기초 초급 수준이에요 초급 수준 완전 초등학교 수준 이건 그냥 거저먹겠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 성적표를 보면 본인이 공개한 하버드 성적표를 보면 점수를 다 그런 쪽에서 쉽게 따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의심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 고등학교니까 역시 과학 쪽으로 학생들이 우수하네 왜냐하면 준석이가 진우 우수하다고 그러는데 136명 중에 48등이고 지구과학실험 등에도 136명 중에서 36등이고 화학은 136명 중에서 107등이고 그렇죠 이런 거는 또 글자로 가렸어요 그런데 중국어 잘하고 네네네 영어 1등이네 또 영어 그런데 여기서 보셔야 돼요 수학 수학은 어떻게 없나요? 수학이 반통막도 안 되는 거예요 수학은 136명 중에 97등이고 네네네 그러니까 컴퓨터 수학 과학 이쪽으로 과학 장학생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성적표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왜 어떤 기준에서 과학 장학생 1호가 됐는지 그러니까 그것도 의심스럽네 보통 야 그리고 저 깜짝 놀랄 게 있네요 네 교련이 136명 중에 120등이네 야 이거니까 국가에 대한 어떤 이런 거 국가관 충성도 국가관은 야 전혀 이건 낙제점 밑바닥이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밑까지 보지는 않았는데 교련 136명 중에 120등 아니에요 그렇네요 국어도 136명 중에 84등 이때부터 미술은 잘했네 어느 정도껏 미술은 14등 네네네 그래서 하바드 가서 일본 판화를 공부하지 않았나 그러네요 그러네요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과학적인 거는 성적이 안 좋고 수학이라든지 과학실험이라든지 컴퓨터 과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이제 이쪽 과학 쪽 이공계 쪽 아니에요 그건 점수가 안 좋고 이제 국어도 점수 안 좋고 이제 영어 중국어 이런 게 이제 점수가 좋고 그러네요 과학장학생 1호의 기준도 한번 파고 들어볼까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전체적으로 보면요 전공선언도 3, 4학년 때 전공선언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도 조금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러네요 이거 그래서 이제 계속 봐주니까 계속 보니까 이거 그 성적표 한번 다음 다음 이거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 보통 이 전에 이 전에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전공을 선언할 만큼의 과목수를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아홉 과목을 필수 아홉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1, 2학년 때 그래야 이제 전공 학부로 넘어가는데 네 근데 1, 2학년 때 전공선언을 해야 되는 개수도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3, 4학년 때 여기 조금 크게 보니까 보이실 거예요 컴퓨터 사이언스 1, 2, 1, 1, 4, 1 이런 것들이 1, 2학년 때 들어야 되는 전공 필수 과목이거든요 이게 3, 4학년 때 넘어왔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전공선택을 4년에 졸업했잖아요 전공선택을 본인의 이준석의 페이스북에는 3, 4학년 때 전공선택을 해야 돼 이 바보들아 라고 글을 적어놨는데 너는 언제 전공선택을 했어?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중국학을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국가가 정체성이 뭘까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지금 막 투쟁 아닌 투쟁을 하고 있고 유엔에 제소해야 된다든지 이런 엉뚱 소리를 하는데 대해서 왜 국민의힘 전 당대표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냐 중국의 핵 폐기물에 대해서는 왜 처닫고 있냐 처닫고 있냐 그건 제 표현입니다 네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궁금하고요 이준석이 저희를 10억 내게 각각 10억이죠 10억에서 우리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 몰라요 어떻게 하여튼 지가 걸었으니까 누구한테 걸었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각각으로 하는 걸로 한번 저는 20억으로? 아니요 개 20억 있나? 각각이면 20억 있을걸요? 본인의 입으로 코인으로 코인으로 선거 3번 할 정도 돈 벌었다고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선거 아니 난 그것도 좀 파헤쳐봐야 돼요 코인으로 어떻게 김남국처럼 혹시 했는지 그렇죠 걔네들이 왜 에어드롭이잖아요 에어드롭으로 뿌려서 왜냐면 유력 정치인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김남국도 정치인이니까 뿌린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 개인이면 뿌렸겠어요? 아휴 근데 엄청난 돈을 그때 김남국 받을 때 준석이도 받지 않았나 그러면 이게 일단 뇌물성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일단 수상해요 김남국이 막판에 물고 늘어졌었잖아요 근데 그때 조용하더라 코인에 대해서는 준석이가? 그때부터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매우 인간적인 김남국 의원은 인간적인 사람이다 라는 멘트로 유야무야 시켰잖아요 근데 10억? 돈 많을 것 같아요 10억 내기 각각 걸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댓글 쓴 분들 싹 딱 고소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고소 비용이 여러분들은 고소하려면 변호사 선임해야 되거든요 최하가 몇백이에요? 500이래요 최하가 그러면 300, 500이래는데 그 몇백 명을 고소하면 돈이 얼마야 그거 고소 비용도 근데 박사님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어요 아 뭐요? 제가 모르는 게 또 우리는 그러니까 박사님도 그렇고 폴리티코도 그렇고 이준석이 허위 복수하기에 대한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10억 내기야 고소장을 받았잖아요 저희는 너무 정직한 거예요 변호사 선임하고 실제로 이런 자료들 준비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준석은 어떻게 고소한지 아세요? 어떻게 고소해요? 제가 볼 때는 컴퓨터에서 사이버 수사대 있잖아요 클릭 클릭 댓글에 대한 내용들 가지고 보통 병원에 악플 단다든지 이런 거에 고소하는 그런 걸로 사이버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사이버 수사대로 사이버 수사대로 네 댓글로 그거는 변호사 안 쓰고요 본인이 앉아서 캡처해서 그냥 넘기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너희들도 된통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요 요 얘기해봅시다 네네네 우리 폴리티코 연구소도 유튜브를 하고 요즘 구독자 많이 늘으셨던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봉규 TV도 유튜브 하는데 준석이가 맨날 입만 열면 틀딱이다 유튜브가 코인팔이다 유튜브를 엄청 공격했어요 뭐 괴담론자다 음모론자다 가짜뉴스 양산자다 가짜뉴스 양산자다 이렇게 해놓고 쥐가 또 유튜브 한다고 선언했대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열어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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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원장 내정자 취임과 함께 변호할 언론 환경에 맞춰 유튜브 채널을 만들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상혁이가 방통위원장 했을 땐 겁나서 유튜브 못했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연락에 싸울 때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우파에 유리한 방통위원장 오면 오니까 이제 이때부터 하겠다는 첫째 단락에서 비겁함이 느껴지고요 두 번째는 미주할 고주할 정치 현안은 다룰 생각이 없다 그리고 아주 거창하게 나갑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고민인데 아무도 대한민국에서 안 하고 있는 몇 가지 고민과 이런 정책 얘기를 한대요 아무도 안 하는 걸 제가 해보겠대요 이런 오만이요 너 뭐 하는지 한번 볼게 아무도 안 하는 고민 지 혼자 고민한다는 건데 이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준석은 약간 조국의 길도 가겠다 조국이 길 없는 길을 가겠다라고 했잖아요 조국은 길 있는 길을 가야죠 남이 안 하는 불법, 편법, 입시 비리, 감찰무만 남들이 안 하는 편법의 길로 가려는 길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누군가가 안 하는 똑같은 조국과 똑같은 길을 하는 거에요 사람은 길로 다녀야 되고요 예전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큰 길로 다니라고 큰 길로 다녀야 큰 사람이 된다고 군자대로 군자는 대로 군자신이구나 그런데 이거는 이 마지막에서는 딱 보니까 조국의 길이 딱 느껴지고 첫 번째는 그렇네요 방통위원장 한상혁 지금 가고 나니까 오시는 이동관 우파의 유리안 우리 그때가 얼마나 우파 유튜브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노란 딱지에 막 세무조사에 각종 세무조사에 경고에 이렇게 우리가 탄압 받으면서 투쟁할 때 저들은 저는 이준석은 우리를 공격했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아 틀딱이다 뭐 이렇게 공격해놓고 이제 환경이 좋아지니까 이제 안 되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는 나는 좌파 에이전트다 좌파에서 꼬자는 사람이 맞다는 것을 선언을 했네요 아 그러니까 아 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이준석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제2의 신정아 사건이라고 국민을 10년 이상 속여 왔고 속인 걸로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걸로 정치 이득을 많이 받잖아요 당대표까지 했는데 그렇죠 그 두시 청년이 당대표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리고 정치 양아치들이 당대표 돼요? 안 돼요 아니 그건 빵선인데 영선인데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학벌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학벌 장사한 거고 사실 그렇죠 그 하버드라는 학벌이 없었으면 당대표까지도 못 갈죠 에이 택도 없지 그렇죠 지금 저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거에 받침이 됐기 때문이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이번에 총선에 나오겠다고 내부 총질 예약했잖아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하고 앞으로 내부 총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까 공천조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든든하네요 끝까지 싸운다 우리 김용윤 소장 폴리티코 연구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끝까지 싸운다니까 끝까지 응원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